다음 달 열리는 2020 남동구 행복나눔 김장 한마당 사전 접수에 3천 팀 이상 접수했습니다. 남동구는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김장 한마당에 3,650팀이 총 99톤의 김장 체험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. 한 팀당 평균 24kg의 김장 김치를 신청했으며 현장 수령은 총 신청자 중 52%, 택배 수령은 48%로 집계됐습니다. 비대면 김장 체험 행사는 1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동구청 어울림광장에서 진행됩니다.